그 돌봐주는 고양이가 10년, 10년이네요? 10년 됐어. 여기 효자빌라에서 6년 키우고, 여기서 한 3년 넘게 키웠어. 아까 이사 갔는데도 따라와. 따라왔어. 난 몰래 왔는데, 몰래 왔는데 따라왔어. 몰래 왔어요. 효자빌라에서 거기 앞에. 근데 며칠 후 있다가 우리 집 문 앞을 안쪽으로 앉았어. 그래서 너 어떻게 찾아왔냐? 그래서 이거 수술 시켜서 냥오냥하네. 수술까지 시켜줬어요? 수술도 시켜줬어요? 내가 안 시켰어. 먼저 빌려던 집에서. 먼저 돌봐줬던 분이? 이뻐. 여기 쫓아가면 나올 거야. 10년이나 밖에서 살면 진짜 오래 산 건데. 길고양이가 10년이나 밖에서 사는 거면 진짜 오래 산 건데. 고양이 이름도 지어줬어요? 이름 지어주셨어요? 나비. 나비? 나비. 진짜 이쁘겠다. 10년이나 봐왔으면. 까만 거야. 여기 할머니 쫓아가서 봐요. 아프진 않고요? 네? 그 고양이 아프진 않고요? 아프진 않고요. 아프진 않고요. 오우야. 비만. 이 사람. 저 사람. 살이 쪄서. 디룩디룩디룩해. 살이 쪄서. 응. 살이 쪄서. 이제 또 좀 쪄야 돼. 그죠? 겨울 내려면. 네. 나비야. 어디 멀리 갔나 봐. 아아. 우린 여기 이 안에서 봤대. 와봐. 그 나비 먹는 밥자리가 곧 그 안에에요? 어? 그 안에? 응. 와봐. 여기. 여기? 이 안에. 좀 전에 할머니 밥 여기다 놨는데. 이리 와. 내가 이렇게 맨날 쓰다듬어 주니까. 야. 아이고. 여기 보자. 아이고 이끄다. 아아. 아아. 어디 보자. 이쁜 얼굴 보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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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이제 어디 large as us. 더 pathetic. 형 salut하고 순하네. 보일. 얼굴을 찍어야 할 텐데. 가만있어 봐. 야. 저거 데려갈까봐 응 응, 괜찮노 응, 귀여워 나비야 마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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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는 것 같아 응 니가 나이가 10살이야? 어머나, 오래 산다 응? 응? 아, 길아이들 이렇게 오래 살기 쉽지 않은데 응? 10살이나 먹고 그래 응 지금 나한테 저 남배가 누구냐 그랬어 쳐다보면서 응 그러게 안녕 형 아저씨도 고양이 아빠야 응 응 응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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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나비야 안가워 응 쳐다보는 거고 응, 그래, 그래 할머니 뽀뽀, 뽀뽀 아, 이거 이뻐라 응 응 어디가 안가워 나비야 넌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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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